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1시 16분. 너무 배고파서 오늘은 냉장고에 보이는 거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브런치 느낌으로 만들어 먹을 거에요. 이렇게 브런치 느낌으로 만들어 먹을 거에요. 이렇게 브런치 느낌으로 만들어 먹을 거에요. 이제 브런치 느낌으로 먹을 거에요. 냄새가 정말 Horror. 잘 어울려! 정말 맛있게 놀아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좀 더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어. 아무것도 넣어주고 뜨거운 한입 원형으로 썰어주고 밥을 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킨이 돌아가고 싶어서 야채는 너무 어렵다 얼른 먹던 곳에 치킨이 전혀서 치킨이 전혀서 치킨을 먹기 치킨이 전혀서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치킨이 전혀서 누군가가 이름이 처음으로 우리의 그녀의 이름이 나갔을 때 시작하려고 했을 때 너가 고장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나는 그녀의 이름을С원한 이유가 이라 valuation에 핸드폰을 머물러 먹으려고 했을 때 내가 너가한테 맞은데 멈춰주면 새우지ã 깜짝 놀랄 수있어요 에이 아시 지도 이제는 3시이고 3시 반부터 녹화 강의, 동영상 강의 들어야 돼서 그 전까지 좀 먹고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이 채소들이랑 이거 소고기, 찹스테이크? 소고기 볶음 해서 밥이랑 먹을 거예요. 이제, 밥을 umm, 4시, 3시ывайтесь, 땡초농, 2시, 3시, 6시, 5시, 2시, 1시, 5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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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16시, 1시, 12시, 10시, 11시, 12시, 30-15시, 밑에 비빔밥을 잘라줍니다 계란밥을 넣고 계란밥을 넣고 계란밥을 넣어줬어요 계란밥을 넣어준다 계란밥을 넣어 줬을게요 계란밥을 넣어줄게요 쪽파 초장 청양고추 청양고추 마늘 사과 볶음밥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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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isations 어색 여자 에는 물 수ά 남마법 김치 남마법 김치 남마법 김치 남마법 김치 8시 반 집 앞에 있는 공원 가서 러닝하다가 올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새싹바라 통밀빵에다가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당뇨, 변비 등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그리고 암디와의 커피 계란 계란 계란을 만들고, 계란을 넣어줘야 해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식감이 좋고 약간 카카오 맛도 나는데 약간 꼬리꼬리한 향이 나요 발효빵이라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1시 36분이고 저는 오늘 독립서점을 잠깐 들렸다가 남자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 파스타 샐러드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가 밀키트 만든다고 했던 소고기 파스타 샐러드고 지금 최종 샘플이 온 거예요 이제 거의 판매 직전 단계까지 왔어요 다음에 전체 패키지랑 조립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고기의 고기 고기 어떻게 고기... 고기 되게 부드럽지 않아? 두껍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얇게 해야지 다이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코 마라 굿 영어는 날씨가 죽을래요. 타이틀 끝까지 녹음을 다 했는데 근데 매니저가 있는 젤력이 있는 중이야? 그냥 먹자. 안 먹겠어. 너 여기 마을에 살고? 어 미선아. 어 미선아. 이 커피 먹을래? 이 커피 먹을래? 엄마 뭐 먹을래? 이 커피 먹을래? 이 커피 먹을래? 틀려? 똑같아. 맛있어. 응가? 응가? 네. 이쁜 자에 넣어 먹어. 자 엄마 이거 먹어. 지금은 5시.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이제 마트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오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팟타이 쌀국수랑 새우 청경채국 새우 팟타이 해먹을 거예요. 소금 양파 고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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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소금 양파 양파 소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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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당면 볶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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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경채는 많이 넣은 것 같아도 금방 숨이 죽어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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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고춧가루 오일 우유 고춧가루 양파 양파 고추냅 unde 그리고 먹으러 왔어요 아마 랩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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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식감도 너무 좋고 너무 고소해요. 오늘은 엄마가 눈썹 문신 리터치 받으러 가는 날인데 따라 갔다가 오려고요. 혼자 가게 민망하다고 하셔서 같이 따라 갔다가 저는 근처 카페에서 책 읽고 올 거예요. 이거는 스탠드 오일 백. 너무 좋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청경채 오리고기 덮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यहना क 여기 लुंपब सेड़ें लुँ़िगें, लुंपब लुँब लुँब लुटब हैं। आए लुब लुब हैं? यदियोगें दोटें में पूब लुबरें, अब लुबंसाओ, अबस्यागें। पूब हैं? लुब हैं?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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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양파 고춧가루 잘 섞어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뷔파김치 먼저와 함께 ¡뷔파립 파김치! 네, kasih! 정말 좋아져야 하는데 에그페지에 찍어 먹을 수 있는 점이 고소합니다! 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